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그 예쁜 두 눈에 난 어떻게 보이니 정말 궁금해 네 머릿속에 누가 있는지 살짝 마주치면 짧은 눈인사에 또 두근데 혹시 내게 말 건네가 매일 매일 준비해두는 얘기 저기요 딱 다이어리가 더 싶으면 안락해라 그래 우리 좋아한다고 말할까 우리 생각도 나와 같진 않을까 매일 해가 뜰 때까지 설레는 마음이 진정한데 우리 이제 우리 솔직하게 달달할까 몰라요 우리 생각도 나와 같다면 오늘 기다리고 있어 오빠 매일 준비해두고 해 난 마주치기를 너를 수아야 가만히 시켜줄게 정말 궁금해 네 머릿속에 누가 있는지 커피운을 좋아해? 난 무슨을 좋아하게 눈인사에 또 두근데 I know you 혹시 내게 말 건네가 매일 매일 준비해두는 얘기 바보처럼 보여도 더 보이거든요 우리 좋아한다고 말할까 그래 우리 좋아한다고 말할까 우리 생각도 나와 같진 않을까 매일 해가 뜰 때까지 설레는 마음이 진정한데 이제 우리 솔직하게 다 말할까 우리 생각도 나와 같다면 난 오늘 기다리고 있어 널 마주치기를 너를 하루종일 간지럽게 자꾸 떠올라요 다시 만나면 또 다시 만나면 또 다시 만나면 말할래 나 나 너 진짜 많이 좋아한다 한수아 대답 안 해줄 거야? 매일 해가 뜰 때까지 설레는 마음이 진정한데 이제 우리 솔직하게 다 알까 미ünk장 잘할게 사랑할까 unlike 어떤 또 나와 같다면 오! 어딜 그만zel 알고 있어 널 마주치기를 너를 그댈